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림입니다. 안녕! 제가 이번에 버킷 리메이크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. 버킷 리메이크는 명곡을 리메이크해서 차트 100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진짜 감사하게도 이 프로그램에 유지 선배님이랑 함께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곡이 뭐냐면요. 바로바로 에이핑크 분들의 러브입니다. 뮤지 선배님께서 진짜 잘 이끌어주셔서 재미있게 작업을 했고 저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으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래서 이 음원이 언제 공개가 되느냐. 바로바로 4월 28일 낮 12시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. 사실 차트 100위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출연하고 있는 버킷 리메이크도 많이 많이 여러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4월 28일 12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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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